그런 느낌이 듭니다. 수급에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흐름을 나타냈는지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주시죠. 네, 지난주 펀드플로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몇 주 만에 신흥국, 선진국으로 펀드가 유입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5주 만에 27억 달러가 유입 전환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으로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기대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실질적인 수급의 변화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 지속적으로 전기전자업종에 대한 매도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1013억을 매도했지만 전기전자업종에서 1,005억 원을 매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운수장비업종에서 279억 산 부분이 조금 특징인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811억 전기전자업종, 운수장비업종에서 매수를 했고 통신업종을 좀 많이 팔았던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연기금에서의 매수세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투신에서의 매수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계에서 산 거는 운수장비업종입니다. 현대차, 삼성중공업, 기아차, 대우조선해양, 자동차, 조선주들 운수장비업종을 매수한 걸 볼 수 있고요. 매도한 부분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4위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업종, 집중매도한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수 종목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1, 2위 IT업종 매수한 걸 볼 수 있고요. 기관의 매도한 종목은 LG전자가 비록 1위에 있지만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업종 2위 매도 종목으로 있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매매 동향 코스피 시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개인이 또 후반 들어서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나흘째 팔고 있습니다. 투신권에서 매도가 또 많이 나왔고요. 연기금도 코스닥에서 파는 행태를 나타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관의 경우에는 최근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1월 1일부터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약 9,700억 정도, 기관이 약 5,0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을 산 것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적인 부분이 하반기, 만약 지수가 안정이 된다면 오히려 코스피 대형지보다는 반등의 강도나 반등의 순서가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먼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외국인 78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기관이 126억으로 4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에서도 지속적인 매도가 나고 있다는 점은 역시나 기관들이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라는 그런 기관의 시민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경우는 오늘 LED주들이 좀 반등세가 좋았습니다. 서울 반도체 그리고 포스코 ICT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자회사 포스코 LED의 어떤 LED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 종목들을 보시기에는 엑토즈소프트나 아이센스 그리고 SM과 SFA 파트론에 대해서 조금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뚜렷한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외국인의 경우에 GS 홈쇼핑과 원익 IPS 솔브레인 선광밴드를 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GS 홈쇼핑과 그리고 선광밴드 쪽으로 한번 관심을 좀 두시는 것이 나아 보이고요. 그 외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설국열차라는 새로운 영화가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죠. CJ E&M이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진테크 최근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CLS 증권사에서 셀 레포트가 매도 레포트가 나오면서 예전 반도체 장비주들 역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유진테크에 대해서 소폭이나마 좀 수매수가 들어온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수급보다는요. 여러분들 현재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관 그리고 누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이 그래도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것 그것이 코스닥에서 유효한 전략이 될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